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신경님 시인의 길이라는 시의 첫 글귀입니다. 길은 사람이 처음 만든 것 같지만 그 길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길은 사람들을 안내하지요. 결국 사람의 길을 만들지만 길도 사람을 만듭니다. 습관도 그래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한번 만들어진 습관은 나를 인도하죠. 나쁜 길로 가지마. 좋은 길로 가야지. 내비게이션을 가지면 빨리 가는 길을 찾지. 이런 것도 습관과 같아요. 좋은 습관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하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